오 완전 젊어졌어 상상했던 걸 훨씬 좋네 효과가 자 오늘은 눈밑필러랑 팔자필러를 하려고 해요 전에 구슬이 원장님의 지인을 이제 시술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이제 되게 소량만 했어요 0.5cc 0.5cc 소량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제가 좋게 잘 해놨다고 해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눈밑필러의 단점을 옛날에 14가지 정도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항상 조금 더 넣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했을 때 녹이고 새로 하고 이런 게 되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적게 하고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보다는 좋아졌으니까 다만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과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저번에 1cc 하고 한 달쯤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리터치를 하려고 하고요 팔자도 할 겁니다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좋지만 웃을 때 피부가 계속 접힐 때 점점점 이런 실주름이 잘 생기게 돼요 다른 분들보다 웃을 때마다 이렇게 접혀서 이 주름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좀 짱짱해지려면 스킨 부스터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리주란, 샤넬 주사, 연어 주사 이런 것들을 해줘야 피부 자체가 더 건강해지고 팔자주름이 잘 펴져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얼굴이 좀 저처럼 약간 통통한 사람이나 얼굴이 처진 분들은 피부가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름을 제가 붙인 한스일이라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아랫부분에 그늘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다이어트를 해주시거나 지방 흡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올려주시는 리프팅 시술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? 좀 어땠어? 사진 안 찍어봤으면 진짜 이게 그냥 원래 내 얼굴이랑 했을 것 같아 사실 오늘 이쪽 중점적으로 입자취를 하고 여기도 조금 더 채우고 그다음에 팔자주름 팔자주름 필요한 건도 안 해봤어요 팔자도 하면 괜찮을 거예요 입도 덜 나와 보이고 팔자주름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좀 시무룩하고 약간 화가 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져요 아참, 집에서 불편한 거 없으셨습니까? 멍 얼마나 많이 빠지셨어요? 멍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멍 핫 왼쪽에 갔나?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 네 수술용 장갑이에요 네 사실은 필러 하는 것 치고는 수술용 장갑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오버하는 게 좋아서 오버합니다 네 자, 얼음 주세요 멸균된 장갑인데 멸균된 장갑 속에 얼음을 넣고서 얼음 마취를 하려고 해요 지금 눈은 이쪽이 좀 더 꺼진 것 같아서 이쪽부터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게요 네 네 전에도 무서우셨지만 또 할만 하셨잖아요 네 자, 두 번 따끔 할게요 눈 감아 보세요 한 번 인디언 주름 때문에 또 한 번 됐어요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요 하면 하실수록 점점 마취가 되실 건데 마취가 되면 이 눈 밑에가 얼얼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취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아, 제가 실명사고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 아니에요 그냥 마취가 점점 되셔서 눈 밑이 무겁고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마취는 3시간 정도부터 풀리기 시작하셔서 다 풀리려면 6, 7시간 걸리더라고요 네, 여기에 바깥쪽만 먼저 한 거예요 안쪽은 옛날에 저 안쪽을 엄청 빵빵하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안쪽이 싫잖아요 솔직히 안쪽이 더 싫잖아요 그래서 안쪽을 빵빵하게 했는데 결국 어색한 건 다 안쪽에서 나와서 바깥쪽을 먼저 하고 안쪽은 이제 좀 부족하게 하려고요 원장님 마스크가 좀 올려주세요 옛날에는 사실 한 3에서 5분 정도 했거든요 모든 부위를 그러면 끝인데 이제 하면 할수록 좀 나아지는 게 보이니까 안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돈 벌기 약간 틀린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대충 넣어놓고 빨리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 안쪽이 좀 부족하지만 네, 팔자는 이쪽이 더 심한 것 같아서 이쪽부터 해볼게요 네, 그러면 마취 해볼게요 하나, 둘, 셋, 따끔 천천히 해볼게요 빨리 하면 아파서 이빨, 눈밑, 코끝이 시큰시큰할 수 있어요 코 바로 옆에가 마취가 늦게 되거든요 톡톡톡톡 따끔 아프셨나요? 톡톡톡톡 따끔 아프셨나요? 자, 그러면은 이제 왼쪽부터 해볼게요 아마 또 원래는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하는데 유튜브 저작권에 걸릴까 봐 오늘의 침묵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필러를 간단하게 할 때는 셀프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할 때는 셀프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쪽이 살짝 묻는 듯한 느낌이 나고 이쪽은 선 때문에 시무룩한 느낌이 나요 저는 입이 조금 나온 게 원래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가 주변에가 꺼진 데가 없으면 입이 나온 데가 귀엽고 들어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입이 나온 게 미워 보인다고 생각해요 입이 들어간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게 귀여워요 언니, 마스크가 좀 올려주세요 옛날에는 여기 하나 뻥 뚫어서 이렇게 해서 쭉 짜고 나오니까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팔자가 여기가 항상 깊잖아요 여기 조직이 질겨서 여기서 아무리 밀어넣으려고 해도 안 되고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금방 그리고 이제 억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만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밀려나와요 밑으로 우리가 여기가 깊을 때 여기를 넣어야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밑에만 나오면 약간 원숭이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되고 콧구멍도 들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열 번 넘게 질렀는데 이쪽을 할 때 포켓을 여러 개를 만들면 이동이 적어요 팔자가 항상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거의 많이 비워둡니다 메인은 많이 비워두고 안쪽으로 많이 해서 바깥쪽을 비워두고도 팔자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여기 하나 뻥 뚫어서 이렇게 시술을 하다보면 이 포켓 안에서 필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억지로 이렇게 넣어놨어도 필러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압력이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처럼 또 원숭이상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여전히 깊어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포켓이 크면 그 포켓에 필러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그 포켓에 압력이 높고 그러면 주변 조직에 박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박리라는 게 이제 다 찢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가 크면 바깥쪽으로 박리가 일어나서 이동할 수도 있어서 여러 번 찔러서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찌르고 싶지가 않은데 구멍 한두 개 뚫어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양이 잘 이쁘지가 않고 이동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펴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름 어색한 게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한 달 사이로 쭉쭉쭉 꺼지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했으면 좋겠고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4주쯤 지나면 오늘 넣어놓은 게 자리가 딱 잡히고 잘 이동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하면 이동도 덜하고 부작용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면 좋고 한 번에 물론 오늘 1cc 1cc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장도 보기 싫고 이동도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합니다 오늘 0.5 0.5 정도 했는데 사실 괜찮잖아요 더 올라오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 옛날에는 또 많이 했어요 저도 솔직히 원장님 다 커졌어요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치과 마취 할 때 할만 하셨죠?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까지는 치과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 했는데 제가 치과 선생님들보다 덜 아프게 치과 마취 하는 거 같아요 오 완전 젊어졌어 상상했던 거 훨씬 좋네 효과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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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그래 아 원래? 응 유통 아니야? 아 진짜요? 지금 사진 볼래? 한번 봐봐 한번 봐봐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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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